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 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5월 광주와 4월 제주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 3개가 높이 평가됐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이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의 작품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벨상 123년 역사에서 아시아 여성이 문학상을 받은 건 한강이 처음입니다. 한강은 대표작 소년이 온다에서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명했고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로 지난해 프랑스 메디치상을 소설 채식주의자론 지난 2016년 북허상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수상 소식을 들었다는 한강은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면서 앞선 작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겐 최근작 작별하지 않는다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외신들도 앞다퉈 한강의 수상 소식을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반영한다고 평했고 영국 가디언은 가부장제, 폭력, 슬픔, 인간성 등의 주제를 다양하게 탐구하고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겐 약 13억 원의 상금과 메달, 증서가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토클룸에서 열립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